또.. 그 다음에 퀴는 모르겠는데 못생겼어 그래서 못가 키야 근데 뭐 나는 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도 안해? 항상 하는 말이지만 유튜브에 다 180은 기본 소양으로 넘는 거고 진우는 대신에 다른 걸 많이 얻었잖아 방송도 잘하고 로드룩을 잘 부르는데 잘생겼는데 키까지 크면은 아 뭐가 돼 가그는 이기적인 얼굴을 얻었잖아 부러워 코렉트 인성롤란 180은 기본 소양 사실상 가그 거의 카밀급 딜그잖아 캠키면은 시청자들 그냥 반박을 못하잖아 질교가 안돼 그냥 재밌어 얼굴만 켜도 솔직히 같이 방송하는 입장에서 좀 탐나요 저 리액션과 얼굴 나에게 있었다면 나도 캠을 켰을텐데 멍청한군 아 뭐지? 어 뭐지? 어? 뭐지? 어 뭐지? 아무튼 템템 버린 때문임 네 알겠어요 똥똥똥똥똥똥똥 아아 맨 저 새끼들 아 짜증나 이거 아닌데? 이것도 아닌데? 아 개개 나 뭐하는거야 아 개새끼 쫄보네 어디야? 어디야? 너가 이겼다 이니셜리 부금을 그란땜을 듣다보는데 듣다가 듣는데 하다가 듣는데 아씨 뭐가 맞는거야 자 이러니까 내가 못 알았지 It's so hard when I try to be brave Well, deja vu I've just been in this time before Tired on the beat And I know it's a place to come home Calling you And the subject of mystery Don't you wanna do it? Just gonna do it I'm so happy Lucky Yeah, I got it Oh, stop it Why don't you go there? Stop it Let's go there Oh, wait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돼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아파 사장님이야 우리 여기로 가면 돼 뭐야 아 여기로 가면 돼 누구야 뭉쳤자 아 여기로 가면 돼 아 여기로 가면 돼 아 미안해 아 여기로 가면 돼 뭐해 아 물론 같이 하면 재밌죠 저도 항상 기대하지만 템택님이 바쁜 관계로 롤이 라레스니 롤 사과는 템택님이 바쁜 관계로 템택님이 바쁜 관계로 씁 음... 아니면은 템짱 마이크 키게 만들면 만원 샘샘님 마이크로 아 한 마디만 해줘 빨리 마이크 키고 아 한 마디만 해줘 야! 너 너 진짜 이럴 거야? 배그에서 내가 몇 번을 죽어줬는데 야! 이게 하... 그래 아 하나에 만원이야 아 하고 다시 꺼 아니 충전해라 하... 감사합니다 가렌 10승 100% 싫어한 거 이거 구멍님이에요 나랑 나랑 다이아 승급전 한번 하더니 그냥 다이아 가서 그냥 의기양양 하시더라고 다이아는 그냥 많이 하면 가 다이아 잠깐만 뭐지 테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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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들은 줄 올라온다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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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졌다고 그럴 거라 박지 이게 이 병력을 싫어한가 이거 진우 내가 봤을 때 아까 방금 규정한 진우가 무조건 진흥각이었는데 이걸 이겨주네 템템버린 개는 그냥 더 말하면은 놀란 발언 될까봐 하하 사촌오빠도 재방송을 팔로우 하셨다니까 하하 일단 길롱님한테는 길롱님 구멍님은 못 가불어요 그분들은 저랑 일단 체급이 다릅니다 그 두 분은 날라가요 저 맞으면 후주님 못 가불어요 이게 세 명은 그 세 명 빼고는 근데 뭐 근처 지인분들 중에는 그나마 좀 키는 작은데 단단한 가그 정도 뭐야 둘 다 있네 뭐야 말없이 둘이서 동시에 내방송 들어왔네 뭐지 얘들아 그만해 너무 옆에서 그러면은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오피셜 나오기 전까지는 살짝 그만하자 만약에 내가 눈치채면 몰래 말해줌 비밀 잘 지켜야돼 하지마셈 노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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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잼 오키이 조태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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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만 놀려야돼 다들 조태님 놀린 적 없어 그만해야돼 과몰입하지 마세요 코레티 나라도 과몰입해줘야지 하지말라고 하지말라잖아 또 있나 bin yes morade 사르 잘 이러지 머라뚜방 자로 로스 마암 Geri 그라나 디지 버 저거죠? 잘 자라고 해주세요 아니 내가 못살았는데 감히 어디에 자려고 나 여기있지 얘들아 밤패일지도 모르네 어? 뭐지? 하하하하 간지리만 씨발 하하하하하 방송할래? 아, 길래, 길래, 길래